전국의 고1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영어영역 이정민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시간 H1-1306 자 고1 2013년 6월 달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제 보셨던 서울교육청 주관의 전국연합학력평가 그 문제에 대한 해설강의 아울러서 변형문제 포인트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번 6월 시험 같은 경우는요 3월과 달리 전국 단위로 시험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쌓아왔던 본인의 영어실력들 한 번쯤 확인해 볼 수 있는 계기 또한 이제 정말 자 이 전국에서 전체 고1들 중에서 현재 나의 위치는 어디쯤인가를 가능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날도 더운 가운데 여러분들 하루종일 시험 보느라고 일단은 애 많이 쓰셨고요 수고 많았습니다 자 근데 이제 시험은 다 끝났고 중요한 것은 다시 한 번 본인 봤던 시험지 펼쳐놓고서 맞은 문제 정확히 내가 정답의 근거 알고 있는지 또한 이제 틀린 문제들 왜 틀렸는가를 분석을 하면서 자 이렇게 복습을 통해서 나의 약점을 장점으로 보완해 가려는 노력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그래서 그 첫 출발점 해설강의 수강이라고 선생님이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또 다가오는 기말고사에 여러분들 이 6월달 문제가 변형 문제로 자 학교 시험 방법에 반영되는 친구들도 많을 테니까 선생님이랑 해설강의 함께 하시면서 탄탄하게 실력들 다지는 시간 함께 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자 이제 여러분들 보셨던 시험지 딱 꺼내놓으시고요 자 혹시 시험지가 없는 친구는 메가스터디 학력평가 풀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문제지 다운로드해서 선생님이랑 함께 진행하시면 되겠지 자 우리 시작하기에 앞서서 선생님 해설강의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들 잠시 안내 드리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자 스타트 고등학생 해설강의 포인트는요 자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실력과 또 이제 등급을 업 시키려는 부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한 문제 한 문제 해설강의 진행하면서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 독해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갈수록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화면에 보시면은 이렇게 노란색 선생님이 별표 친 부분들이 보일 거야 요 부분은 문장 해석을 좀 주의하시라고요 자 우리가 문제 풀다 보면은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해석이 잘 되지 않고 버벅이는 문장들 그렇게 많지 않지 그런데 이제 문장의 길이가 좀 길어지거나 어떤 좀 중요한 표현이나 아니면은 주어동사가 잘 보이지 않는 이런 복잡한 문장들 해석을 버벅이면은 안되겠지 그래서 그런 문장들이 특히나 또 이제 정답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문장이라고 하면은 이런 문장들 얼마나 깔끔하고 정확하게 잘 해석해냈냐가 여러분들 자 문제 정답 고르는데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문장 해석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직독직해 끊어올리기 도와드릴 거고요 또 아울러서 이렇게 여러분들 화면에 파란색 보이는 부분은요 자 그 문제 정답에 근거되는 부분을 선생님이 표시해 놓은 거야 여러분들 활용하도록 하시고 다음 두 번째 독해의 핵심은요 자 결국 이 지문을 읽으면서 필자가 지문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 그래서 what 자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가지 여러분들 주제나 요지를 파악하는 부분들 또 이제 how 자 필자가 자신의 하고 싶은 이야기를 어떻게 글을 전개시켜 나가는가 그래서 한 문제가 끝나고 나면 선생님이 화면에 더블 H를 정리해서 보여드립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독해의 핵심으로 실력 키워나가는데 참고하시고 자 아울러 선생님이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자 1, 2학년 시기에 여러분들 모의고사는 한 번의 모의고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고 있는 기말고사의 여러분들 변형 문제로 시험법에 반영이 되지 그래서 내신의 시험에 포함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자 정말 전국 최강의 학습 자료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자 모든 지문들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 꼼꼼히 분석한 출제 분석 자료 그 막강한 파워는 이미 알고 계실 것이고 또 이제 자 모든 문장들 꼼꼼하게 해석할 수 있는 직독직해 학습 자료 또 이제 변형 문제까지 여러분들 부분들은 쌤 내신 강좌 수강생들에 제공이 되니까 자세한 내용은 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고요 또 이제 이번에 기말고사 준비하면서 본인 학교 출판사에 맞는 강좌 신청하셔서 여러분들 기말고사 또 실력 업 시킬 수 있도록 쌤이랑 함께 하시면 되겠지 자 아울러 여러분들 이제 해석강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요 고등어 쌤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주시면 자 VIP 쌤이 이야기하는 VIP는요 vocabulary is power입니다 어휘가 힘이다란 뜻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 봤던 지문에 대한 어휘들 정리되어 있고 또 여러분들 셀프 테스트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게 정리가 자료가 되어 있으니까 자 공개 자료에서 본인들 어휘 자료 다운로드해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해석강이 이렇게 part 1 part 2 나눠 진행이 되고요 자 쌤이 이제 미리 공지해 놓은 대로 오늘 이제 자 고 1 part 1 부분 제작을 시작을 합니다 자 확인됐습니까? 어 그럼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자 23번부터 문제 풀이 시작할게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보니까 이렇게 자 문항 번호랑 문제 유형 나오고 있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보니까 파란색으로 하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이는 난이도는요 쌤이 이미 정한 것이 아니라 자 이 메가스터디 학력평가 풀서비스에 자 성적을 입력한 친구들의 정답률을 근거로 보여드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화면 보면서 아 나와 같이 시험 봤던 친구들은 이 문제를 어느 정도 난이도로 느꼈는가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지 자 첫 번째 문제 여러분들 글의 목적 문제입니다 자 글의 목적을 묻는 문제에 가장 잘 등장하는 지문의 종류는 바로 편지글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딱 지금 문제 보니까 어떤 이메일 화면이 증정하고 있지 그럼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자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누구고요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구인지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알겠니? 자 가보자 첫 문장 자 Dear Miss White 자 White씨에게 라고 썼고요 자 My son Michael 내 아들 Michael이 나오고 있지 그런 파악하는 분들 자 이 글을 쓰신 사람은 누굽니까? 자 마이클을 아들이라고 부르니까 아 아마도 뭐겠어 부모님이 있지 자 마이클의 부모님이 아마도 이제 이 화이트씨는 선생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겠지 그런 파악하는 분들 지금 보니까 내 아들 마이클이 어제 학교에서 집에 왔습니다 자 Around 6PM 저녁 6시 정도에 나오고 보이십니까? 그래서 이제 자 마지막으로 볼게 자 마지막 딱 보니까 지금 뭐 나오고 있습니까? 자 You're Sincerely 하고서 도로시 윌리엄즈라고 해서 편지 받는 사람은 아마도 선생님이고 자 편지 쓴 사람 보니까 이름이 도로시야 아 아마도 이제 마이클의 엄마라고 자 도로시가 여자 이름이니까 충분히 관계 짐작되지 그래서 자 마이클의 어머니가 마이클의 선생님에게 쓰는 편지라는 거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돌아와서 자 두 사람의 관계는 파악이 됐고요 보통 이제 편지 같은 경우는 그 편지를 쓴 주된 목적이 주로 어디? 후반부에 잘 등장하지 그래서 여러분들 후반부 내용들 확인해서 어떠한 구체적 이유인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넘어가기 전에 표현 체크할게 자 Was About To Start 보이십니까? 표현 체크 하나 이렇게요 Be About To 동사의 원형 됐니? 그럼 주의할 거 자 About이 맨날 ~~에 대해서라는 전치사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요 자 이때 About은 형용사의 의미야 그래서 ~~할 것 같은 ~~일 것 같은 됐니? 그래서 Be About To 하면은 이 의미가 이렇게 자 막 ~~하려고 하다 됐습니까? 자 주의사항이 뭐야? You About은 전치사가 아니어서 뒤에 이렇게 하면 될 2부정사가 오는 거고 관용적인 표현으로 Be About To 동사 원형 막 ~~하려고 하다 이 뜻을 꼭 기억하시라고 됐습니까? 그럼 여기 어법상으로 여기 자 2부정사의 형태 쓰는 거 주의하시라고 확인해 볼게 그래서 그가 Was About To Start Your Hummer 당신의 숙제를 막 하려고 했을 때 라는 표현인 거야 됐으니? 자 이제 후 한번 봅시다 자 여기부터 볼게 마이크부터요 시작 마이크는요 Is Anxious To Finish Your Hummer 자 음정기 표현 체크해 봐 Be Anxious To 보입니까? 자 정리할게 Be A N X I O U S 그 다음에 To 동사 원형 됐니? 자 Be Anxious To 하면은 이게 ~~하기를 갈망하다 라는 표현이야 자 갈망하다 라는 건 말이 좀 딱딱한데 원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자 마이크는 당신의 숙제를 어떻게 끝내고 싶어합니다 됐니? 자 그 다음 얘기 여기 여러분들 자 별 표친 부분들 문장 정확하고 깔끔하게 딱 떨어져서 할 수 있겠지? 자 Would It Be Passable 한번 끊은 자 요렇게요 됐니? 봤더니 It 자 그것이 가능할까요? 라고 묻는 건데 그 It이 뭔지 알아 몰라 알 수가 없지 아 너 It 뭐야 이거? 가짜 주어구나 그러면 It은 가짜 주어이고 진짜 주어 형태로 가장 많이 듣는 게 뭡니까? 부정사 주어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 To 부터 요 부분까지 보이십니까? 요기가 부정사 To Allowed 나온 진짜 주어 부분 됐냐? 그래서 To 이하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라고 묻는 거 오케이? 자 여러분들 하나 더 표현 정리할 거 자 여기 Allowed입니다 자 Allowed는 기본적으로 내가 허락하다라는 뜻은 알고 있는데 그것만 외울 것이 아니라 자주 쓰이는 패턴을 기억해야 되겠지? 자 정리해봐 요렇게 Allowed Allow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요 자 목적어가 뭐뭐뭐 하도록 목적어가 뭐뭐뭐 하도록 하락하다 무슨 자리 여기? 바로 목적격 보호자리죠 자 요 목적격 보호자리 항상 투부정사 형태에 쓴다는 것 여러분들 요 녀석을 묻는 것도 어떻게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하니까 꼼꼼히 잘 체크하시고 오케이 그럼 자 다시 한번 보자 자 Would it be password 가능할까요? 뭐가요? To allow him 그 녀석 누굽니까? 마이클이지 마이클이 목적어 이렇게 여러분들 to도 나온 거 보이죠? 그래서 마이클이 to do it 그것을 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하래? over the weekend 주말 동안에 자 주말 동안에 it 여러분들 요 it이 가르치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선생님의 숙제겠죠 숙제를 주말 동안에 하도록 허락을 해주고요 또 hand it in 거기 들어봐 요렇게 hand in hand in 뜻이 제출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it 그 숙제를 다음 월요일에 제출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해석 됐습니까? 자 조심할 겁니다 어법상 요렇게 hand in 나와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지금 it 나와있지 자 이렇게 쓰면 틀려요 여러분들 요기 hand in it 이렇게 쓰면 안된다는 게 주의사항 뭐냐면은 동사와 부사 동사와 부사 단어 두 개로 이루어진 이어 동사는 대명사가 목적을 할 때 항상 어디야? 둘 사이에 쓴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슬슬 구체적인 목적이 등장하지 아이가 숙제를 정말 하고 싶어 하는데 자 숙제하는 걸 주말 동안에서 다음 월요일 날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지 We would be very grateful 자 우리는 매우 grateful 감사할 겁니다 If you could agree to this 자 당신이 이것에 동의를 해주신다면 됐냐? 그렇죠 여러분들 편지 쓴 목적 확실히 보이시죠? 자 엄마가 아들을 대신해서 자 과제물 제출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쓴 이메일 내용 됩니까? 자 정답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3번 고를 수가 있겠지 오케이 자 그럼 좀 정리하고 더블 H 확인할게 자 여러분 나머지 부분들 이제 직독 직계 자료 확인해서 읽어보시면은 자 왜 글을 뭐하려고 쓴 겁니까? 자녀의 과제 제출 기한을 연장 부탁하는 어머니가 선생님께 보내는 이메일 내용이었지 자 글 전개 방식은 이메일 편지 글이었고요 변형 문제 포인트 기본적으로 업법 사항들 선생님이 출제 분석 자료 여러분들 체크한 거 확인하시고 또 이제 기본적인 내용 일치 나오는 문제들 확인하시고 됐습니까? 자 이어서 24번 갑니다 자 여러분들 24번 필자의 주장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난이도는 지금 하라고 되어 있지 그래서 이제 하나 기억할 거 자 필자의 주장의 문제 유형은요 가장 핵심적인 필자의 주장이 주로 글 후반부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 주장하는 글은 결국 뭐야 설득이 목적일 텐데 누군가를 설득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좀 동의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먼저 앞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 부분을 근거로 해서 마지막 부분에 핵심적인 주장이 등장하는 거 이게 설득 효과가 크기 때문에 알겠니?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글을 쓰는 원리를 알고 계시면은 유형에 따라서 어디 부분을 먼저 집중적으로 읽어야 할 것인가 알겠습니까? 자 일단 마지막 부분 가볼게 자 여러분들 마지막 부분이요 봅시다 specific praise 자 구체적인 praise 칭찬은요 구체적 칭찬은 그녀에게 confidence 자신감을 줄 겁니다 됐니? 자 in your interest 너의 그런 관심에서 자신감을 줄 거야 and 그리고 또한 let's hurt 그녀가 know 알도록 해 줄 겁니다 뭘 알도록 you really care 네가 정말로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됐니? 자 마지막 부분에서 뭐 한 거라고? 자 구체적인 칭찬을 하면은 자신감을 갖게 해 줄 것이고 또한 그렇게 구체적 칭찬해 주는 것은 당신이 정말로 신경 쓴다라는 것을 알게 해 줄 거라고 그럼 이제 결국 필자의 주장은 뭐겠어?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라 라는 부분이 필자의 핵심 주장이겠지 됐습니까? 어금파람들 선택 지금 딱 보니까 아 몇 번 정답 3번에 아이를 칭찬할 때는 구체적으로 하라는 거 어렵지 않게 고르실 수가 있겠지 오케이 여러분들 자 독해 문제 모의고사 보실 때에서는 항상 실전 문제에서 우리가 시간과의 싸움이야 그래서 이제 각 유형에 따라서 자 글의 종류를 보시고 어느 부분을 집중으로 읽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는 거 훨씬 더 문제를 효과적으로 빠르게 풀 수 있겠지 됐냐? 그럼 이제 올라가서 전체적인 글 정형 확인해 볼게 자 첫 문장 봅시다 자 보니까 애니 what a great picture you've made 자 감탄문 나오고 있지 그래서 애니야 너 정말로 멋진 그림을 만들었구나 정말로 멋진 그림 그렸구나 됐냐? 자 what is it? 그것은 무엇이니? 라고요 자 이렇게 지금 뭐야 하고 있는 말 나왔지 다음 얘기 자 what's wrong with this reaction 한번 끊을게 그럼 this reaction 자 앞서 나온 문장이지 이런 반응은 what's wrong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그래서 to a child drawing 자 아이의 그림에 대한 이 반응이 무엇이 잘못됐나요? 라고요 해석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아 요 부분 애니야 너 정말로 멋진 그림을 잘 그렸구나 라고 어떤 칭찬해 준 건데 이게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 이 말인 거지 됐니? 다음 내용 자 you've obviously interested 자 당신은 분명히 interested 관심이 있습니다 자 and 그리고요 it sounds encouraging 자 그 칭찬 내용은 encouraging 좀 격려를 해주는 것처럼 들립니다 to your ears 당신의 기회는 그렇게 된다 이 말이지 됐냐? but 여기 전환점 보이죠 그런데 이 말이지 자 이런 종류의 칭찬은요 이런 종류의 칭찬은 뭐야? 압수한 이런 부분이지 자 이 칭찬이라는 것이 실제로는요 have the opposite effect 실제로는 뭐야? 정반대의 결과를 가지고 있다 맞습니까? 자 다음 얘기 그럼 여기 별 표친 문장 보이십니까? 봐봐 하나 둘 세 줄 문장의 길이가 길어지고 있지 자 길어진 문장은 딱 보고서 쫄 것이 아니라 의미 덩어리 여러분들 끊어올리 차근차근 해서 알겠니? 가보죠 일단 끊어올리기부터 generalized phrase like great picture 한번 끊으세요 여기서요 자 끊은이 뭡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딱 동사 나오는 거 보이죠? 동사 앞에 끊으시면 그 앞에 뭐가 되겠어? 주어가 되겠지? 자 as meaningful to children 한번 끊으시고요 믿니? 여러분들 이렇게 as as 눈에 들어오지? as as 뭐뭐만큼이라는 거 뜻은 알고 있는데 끊을 게 어디야? 두 번째 as 앞에서 앞에 이 as는 큰 의미가 없어 자 두 번째 as 이게 뭐야? 뭐뭐뭐만큼 이 뜻이지 됐냐? 다음에 finding something specific 한번 끊어올리기 아 about 전치사 앞에 끊어올리기 됐습니까? 그럼 이제 요 정도만 끊어올리기 잘 하셔도 해석이 쉬워지는 거야 오케이? 해보자 자 generalized phrase 일반화된 칭찬 됐니? 자 like 가로열고 like 가로열고 여러분들 좋아하다 말고 전치사 뭐뭐뭐처럼 이 말이지? 이게 어디까지 여러분들? 여기까지죠 그래서 자 great picture 멋진 그림 대단한 그림 과 같은 그런 일반화된 칭찬은 됐니? 아 그럼 뭐야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여러분들이 했던 그 칭찬 앞서서 했던 게 바로 뭐야? 이게 일반화된 칭찬이지 그러면 이런 일반화된 칭찬이라는 것은 아이에게는 의미가 없다죠 됐냐? 뭐만큼 의미가 없어? finding something specific 자 어떤 구체적인 것을 찾는 것만큼 의미가 있지는 않다 됐니? 그럼 봐 일반화된 칭찬은 의미가 없어요 뭐만큼? 구체적인 것을 찾는 것만큼 해석은 다 됐고 의미는 뭐라는 거야? 아 구체화된 칭찬을 찾는 게 더 의미가 있다는 거지 됩니까? 자 어디에서? their performance or behavior 자 their 그 아이들의 어떤 퍼포먼스 뭐 노력한 결과나 아니면 어떤 뭐 과재물 한 거겠지? 그래서 their 퍼포먼스 아이들이 해낸 것 또는 아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구체적을 찾는 것만큼 그럼 이제 봐분들 요지가 뭐가 되겠어? 요 문장을 통해서도 일반화된 칭찬보다는 구체적인 걸 찾아라 됐냐? 그럼 이제 이 뒤에서는 뭡니까? 내용 쭉 다 읽어보시고 가장 마지막 부분에 압축해서 아 뭐하라고 specific phrase 구체적인 칭찬을 해라 라는 거 필제의 주자인 거 확인할 수 있지 됐습니까? 자 정리하고 WH 확인할게 자 읽어보니까 뭐에 대한 글이었습니까? 그래서 아이를 칭찬할 때 어떻게? 구체적인 거 됐니? 그다음에 글 전개 방식 자 처음에 앞부분이 뭡니까? 이렇게 반일 들어놓고 있지 일반화된 칭찬이라는 반예 하지 말라라는 반대 예시인 거지 그걸 보여주고서 전환점 딱 해놓고 대안을 제시하는 거 경계 방식 보이십니까? 자 변형 문제 포인트는요 여기 문장 들어갈 위치 여러분들 이렇게 문장 들어갈 위치는 선생님이 이제 출제 분석 자료에 깃발을 꼽아서 표시해 주는데 이 문제는 막 내는 게 아니라 쭉 글을 진행하면서 전환점 내는 포인트 바로 어디에 있냐 여러분들 but 그런데 라는 전환점 보이죠? 그 부분 체크하시고 다음에 여러분들 핵심 내용 빈칸 체크하시고 또 이제 업법 사항들 보시고요 됐습니까? 자 이어서 25번 갑니다 자 25번 글의 제목을 묻는 문제입니다 보통 이제 제목 문제는 쭉 앞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를 찾으시고 그 키워드가 선택지에 있나 없나를 비교해서 풀어가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지 자 일단 무슨 얘기인지 봅시다 자 if you are too busy to do laundry 콤마 한번 끊으면 되겠네 자 니가 너무나 바빠서 do laundry 세탁을 할 수 없으면 됐니? 바빠서 세탁을 못하면 자 don't worry about it 자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구요 됐니? 그럼 참 적어봐 가장 키워드 자 바빠서 뭐라고? 어쨌든 바빠서 세탁을 못했어 세탁을 못했는데 자 세탁 못한 거 뭐하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지 됐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요 뒤에서 뭐 나오겠습니까? 세탁을 못해도 걱정 안해도 돼 라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쭉 써주겠지 맞냐? 그럼 이제 하나의 키워드는 뭐가 되겠어? 뭔가 좀 세탁과 관련된 부분들 요 이야기 등장하겠지 됐어? 가볼게 자 at least 적어도요 your jeans 여러분들의 청바지가 will stay clean 깨끗한 상태가 유지가 될 것이다 됐니? 그러면 표현 체크해 자 depending on 요거 체크하세요 자 그럼 이건 알고 있을 거야 depend on은 뭐뭇에 의존하다는 동사 표현이지 근데 depending on 요렇게 하면 ing가 붙은 거 있잖아 얘는 저거나 하나의 전치사로 굳어진 표현이야 되겠니? 자 뭐뭐뭐에 따라서 이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자 your definition of clean 자 clean 깨끗하다라는 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정의에 따라서 적어도 청바지가 깨끗한 상태 유지할 것이다 그랬냐 아 그럼 이제 이 뭐야 깨끗하다라는 기준에 따라서 청바지가 계속 적어도 깨끗할 거라니까 이제 그 기준이 뭐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뒤에 나오겠지 오케이 가봐 자 뭡니까? 봤더니 이렇게 콤마 콤마 앞뒤 콤마 콤마 뭐하고 있는 거지 동격으로 부연 설명하는 거지 자 그래서 자 엘버타 대학교의 대학생인 조시 레 이 학생이요 handed them 자 them 그것들을 바로 뭐겠어 자신의 청바지겠지 여러분들 어 어 pair of unwashed jeans 가르치는 거 복수형태 자 이 청바지 누구한테요 닥터 맥킨 이분에게 어떻게 제출했단 말이죠 그럼 자 닥터 맥킨 이 양반 누군데 보니까 이렇게 자 콤마 콤마로 동격의 부연 설명하려고 했는데 문장 끝나니까 뭐하고 마지표 찍은 거지 그래서 자 닥터 맥킨 누구십니까 어 텍스타일 사이언티스트 텍스타일이라는 뜻이 이게 그 옷감 직물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자 직물 과학자인 이 양반한테 보냈답니다 자 she 그녀는요 sample the bacteria 자 박테리아를 sample 채취했습니다 living on the gene 청바지에 살고 있는 되냐 그럼 이제 이 청바지의 위생성 청바지의 깨끗한 거의 기준이 아마도 뭐야 박테리아의 어떤 숫자와 관련된 거 아닌가 유념이겠지 자 가보자 자 next 그 다음에요 자 let wash the jeans 청바지를 뭐 했어 세탁을 했죠 자 he wore the jeans 자 그가 바지를 입었습니다 이번엔 for only two weeks this time 여기까지 됐니? 이번엔 뭐 한 거야? 한 2주만 입은 거죠 앞에 거는 15개월인데 이번엔 2주 입었어 자 그리고 닥터 맥퀸 이분이 sample again 한 번 더 채취했습니다 자 the result 결과는요 자 이제 중요한 내용 나오겠지 자 whether 15 months or 2 weeks 15개월이든 15개월이든 2주이든 간에 the bacteria growth 박테리아의 성장은 was about the same 거의 동일했습니다 거의 똑같았다 됐니? 그럼 너 내용 정리해봐 자 세탁을 안 해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해서 지금 뭐 한 거야? 15개월 15개월이랑 그 다음에 2주 이렇게 비교했더니 공통점 뭐래? 박테리아가 박테리아의 숫자가 거의 같다라고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자 이제 클린 깨끗하다는 거의 정의는 어떤 박테리아 숫자 봤을 때 큰 차이가 없다라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쭉 다 이야기한 거지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 찾으면 되겠지 보자 1번이요 자 선택실번 보니까 자 doing laundry 세탁을 하는 것은요 is bad for environment 환경이 나쁘다 세탁하는 거 맞는데 환경 나와있지가 않지 그 다음 두 번째 is doing laundry 세탁하는 것이 necessary 필요합니까 to up that often 그렇게 자주 세탁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그 말은 뭐야 지나치게 자주 세탁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지 다음 세 번째 자 박테리아가 안 좋은 냄새의 원인인가요? 자 냄새 이야기 우리가 지금 거의 70% 질문 다 읽었는데 안 나와있지 다음 네 번째 자 세탁하지 않은 청바지는 박테리아의 온상이다 이 뜻이지 그 다음에 5번은요 새로운 청바지는 a must 여러분들 must가 명사 뜻으로 꼭 가져야 하는 것 이런 뜻이 있어 그래서 자 새로운 청바지는 10대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자 5번 관련성 전혀 없지 그럼 이제 이 청바지의 위생상 세탁을 좀 덜 해도 위생적인 측면에서 박테리아 숫자가 관련이 없으니까 아 그다지 자주 세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부분으로 오케이 보통 이제 그 제목 문제에서는 자 핵심적인 키워드가 딱딱 보이게 말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쭉 내용을 보셔야지만이 함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내용들 확인할 수 있겠지 정답은 몇 번 2번 가면 되겠지 됐니? 자 여러분들 더블 H 확인할게 자 뭐에 대한 글이었다 자 세탁을 그렇게 자주 하는 것이 필요한가요? 그래서 그닥 자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부분이지 단 이제 그 위생성 클린의 정의를 박테리아의 수로만 봤을 때 오케이 다음 여러분들 자 글 전개 방식이 뭡니까 예를 더 설명해주고 있었지 자 변형문제 포인트 여러분들 글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15개월 입고서 박테리아 개수 채취한 거 그 다음에 두 주 입고 나서 또 채취한 거 쭉 이제 어떤 과정이 등장하고 있으니까 글 전개 특성상 변형문제 포인트 순서 오케이 다음에 여러분들 업법사항들 체크하시고요 됐나요? 자 이어서 26번 갑니다 자 여러분들 26번 지칭 대상 문제지 그래서 밑줄 친 1부터 5 가운데에 가리키는 대상이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난이도가 높지 않은 문제인데 여러분들 이거 꼼꼼히 읽어 나가면서 대상을 비교하면 실수 안 한단 말이야 자 방식 요겁니다 여러분들 읽으면서요 자 여기 등장하는 명사 있죠 자 등장하는 대명사 대명사가 누구인지 여러분들 표시를 해보시라고 알겠어? 그래서 가장 잘 등장하는 문제 패턴 여러분들 두 명이 등장하죠 그래서 두 사람 등장하면 그게 누구인지 각각의 이름 철자 대문자 하나 정도로 표시를 하면서 읽어 나가시라고 알겠니? 자 해보자 자 피터 피터는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킹 에드워드 에드워드 왕은요 What's different from Fairy Tail Kings 그래서 이 왕은 자 Fairy Tail이 동화야 여기 Fairy Tail 동화 자 동화 속에 나오는 왕들과 달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해석 됐습니까? 그럼 일단 봐 등장인물 지금 누구 나오고 있습니까? 한 명은 피터 나오고요 다음에 또 한 명은 킹 에드워드 됐냐? 그래서 여러분들 자 피터 등장하면 P라고 쓰면 되겠고 아니면 이제 에드워드 왕은 그냥 E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거야 알겠니? 자 He was a real human being 자 그는 진정한 human being 인간이었다 이 말이지 그럼 누가 여러분들 바로 이 왕이겠지 아 1번 뭐라고 적어? 이렇게 여러분들 에드워드 됐어? 이렇게 여러분들 표시해 나가면 이거라는 얘기야? 자 그는 진짜 인간이었습니다 A man with serious kind face 그래서 좀 진지하고 친절한 얼굴을 가진 그런 진짜 사람이었다 다음요 자 Peter had seen him 거기 들어 여러분들 피터가 그를 본 적이 있다지 그럼 여러분들 여기 힘 누굽니까? 그 왕을 본 적이 있는 거지? 됐냐? 자 When 뭐 했을 때 He was younger 자신이 어렸을 때 왕을 자주 본 적이 있습니다 자 It's morning 매일 아침 The king had come 자 왕은 나왔습니다 From the palace 궁전에서 나왔습니다 자신의 말을 타고 나왔지 됐니? And 그리고 Read him alone 자 말을 타고 왔습니다 Through the streets 거리를 따라서요 Greeting his people 자 자신의 그런 국민들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사를 하면서 됐니? 실제로 이 문장 같은 경우는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크게 말 여러분들 아닌 거 상관이 없고요 실제 문제 풀 때는 자 이어서 가보자 자 별표 친 문장 해석 조심할 거 출발 자 때때로 When Peter was a little boy 자 피터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 His older brother 여러분들 여기 지금 새로운 등장임을 나오고 있어 그의 Old brother 피터의 형이지 피터의 형이 누굽니까? 헬리죠 자 앞뒤 콤마 콤마 이거 동격 부연 설명 됐냐? 그래서 피터의 형인 헬리는요 Had taken him 그를 데려갔습니다 To stand on the sidewalk 자 인도 보도에 어떻게 서 있도록 데려갔다 거기 들어봐 다음 여기 지금 주어 누굽니까? 주어는 피터의 형인 누구야? 헬리죠 헬리가 힘을 데려갔어 그러면 형이 왕을 데려가냐? 아니지 헬리 뭐야? 여기 헬리 피터의 형인 헬리가 누구를? 피터를 데려갔겠지? 맞습니까? 그럼 여기 여러분들 가리키는 거 3번 누굽니까? 피 됐니? 자 틀린 내상이니까 바로 정답을 실제 문제는 딱 풀 때 체크하고 다음 넘어가면 되겠지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 해석 조심할 거 자 끊어낼기 여기까지 됐니? 자 저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so that so와 that을 붙였으면 하나의 접속사 역할이야 자 접속사 어떤 의미야? 뭐 뭐 하기 위해서라고요 됐니? 그래서 자 그가 어떻게 could wave to the king 그가 왕에게 wave 손을 어떻게 흔들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됩니까? 자 one more time 이 문장 벌베칭 문장 자 때때로 피터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 자 주어 누굽니까? 피터의 형인 헬리는요 had taken him 피터를 데려간 거지 to stand on the sidewalk 자 사이드워크 인도에 서 있도록 데려갔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희 그가 여러분들 여기 희 누구겠어? 여기 희는 피터겠지? 피터가 왕에게 손을 흔들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됐습니까? 정답 3번 확인됐죠? 자 나머지 부분들 여러분들 직독직해 사료 이용해서 내용 확인해 보시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지우고 더블 H 확인할게 자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자 피터가 어린 시절에 봤던 그 왕에 대해서 친절하고 자상한 왕에 대해서 써준 글이고요 자 그 당시 어떤 하나의 일화를 소개하는 글이지 자 변형 문제 포인트 여러분들 자 기본적인 업법 사항들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일치 부분들 체크하시고 오케이 자 이제 이어서 27번 갑니다 자 이어서 27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선택 어떤 문제인데 지금 보니까 자 3점짜리 난이도가 중상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요 문제 여러분들 정답률이 52%로 가장 정답률 낮은 세번째 문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48%의 오답률이니까 아마 거의 절반 정도의 학생들이 틀렸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지 자 여전히 이제 업법 문제 공략해야 되는 부분이고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자 업법 문제 보실 때 여러분들 처음부터 막 지금 해석하려 덤비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출제 포인트를 잡는 연습이지 자 일단 볼게 A 여러분들 자 지금 보니까 A가 뭐가 나와있어요 A가 지금 하나가 보니까 tell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be told지 그래서 그나마 여러분들 선택형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출제 포인트 잡기가 쉬울텐데 여기 여러분들 이렇게 짝지어진 부분만 막 뚫어들어 볼 게 아니라 자 여기 여러분들 to요 보이십니까 그럼 뭐야 이렇게 to tell 하나는 to be told 형태 보이니 그럼 자 출제 포인트 정리 이렇게 아 한 녀석은 to 동사 원형 또 한 녀석은 to be pp 됐어?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뭐야 앞에 있는 to까지를 잡아냈으면 출제 포인트 뭐가 되겠다 부정사의 부정사의 태가 되는 거지 자 즉 부정사의 능동이니 부정사의 수동이니 알겠습니까 그럼 자 결국 이제 능동과 수동을 판단하려면 주어가 동작을 하니 동작을 당하니를 보시면 되겠지 자 문자 한번 볼게 자 I hated 끊으면 되겠네 나는 싫어했습니다 뭘 싫어했어요? to tell 말하는 것을 싫어했다인지 나는 to be told 여러분들 표현 체크하여나 자 이렇게 사람을 주어 쓰잖아요 사람 주어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들 be told 하면 자 be told 의미가 말에 지다 라고 직역하지 말고 말에 지면 사람 뭐야 그 내용을 듣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사람 주어 다음에 be told 뭘 의미고 무엇무엇을 듣다라는 의미로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참고로 플러스 알파 우리가 이제 독해하다 여러분들 잘 등장할 거야 자 사람을 주어 쓰고서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들 be given 이 형제 잘 나오거든 그러면 사람이 막 주어지면 어색하잖아 주어지면 뭐한 겁니까? 뭐뭐라는 것을 어떻게 받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take의 의미로 해석하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럼 자 내용 봐봐 자 나는 싫어했습니다 뭘요? 자 말하는 걸 싫어한 건지 to be told 이야기를 듣는 걸 싫어한 건지 자 뭐라고 what to do 무엇을 할지 이야기를 듣는 것을 싫어했다 여러분들 좀 더 적절한 표현이겠습니까? 알겠어? 자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 be told 부정사의 수동형이라고 쓸 수 있겠고 자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 근거 보세요 자 보면은 이제 여기요 자 보니까 tell t-l-l 지금 부정사로 능동수동을 묻는 문제의 동사가 지금 tell 나와는데 여러분들 tell은 뭐뭐라고 말하다 뭐뭐라고 말하다 기본적인 뭐야 얘는 수요동사지 맞습니까? 그럼 수요동사의 가장 큰 특징은 뭐야? 요 뒤에 목조가 몇 개 나옵니까? 두 개 나옵니다 그래서 자 하나는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야 여러분들 요렇게 직접 목적어 오케이 그러면 tell 뒤에 간목 직목으로 나란하게 목적어 두 개를 써주는 요게 바로 여러분들 사형식 문장의 구조지 알겠습니까? 그럼 바로 뒤에 보세요 요렇게 what to do 라고 무엇을 할지 라고 하면 이거 지금 목적어 몇 개야? 목적어 하나 남은 거지? 맞아 직접 목적어 하나 밖에 안 남아있잖아 어?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 밖에 안 남아있어 그러면 이제 아 간접 목적어가 앞으로 쭉 빠져나가게 된 수동의 의미가 더 적절하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들 목적어를 주어로 만드는 게 수동의 의미 수동태 문장인 거지 맞습니까? 두 개 있어야 능도이 완벽할 텐데 하나가 빠져나가서 어떻게 직접 목적어 지금 한 개만 남아있는 상황 오케이 자 한 번 더 뭐가 다르셨다? 나는 싫어했습니다 뭘 할지 이야기 듣는 것을 싫어했더라구요 됐나? 자 A번 됐구요 다음 이제 B보자 자 지금 B를 보니까 하나는 because가 돼있구요 하나는 weather라고 돼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도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지금 딱 보니까 오 선생님 여기 보니까 딱 oanat이 있어요 그래서 oanat이 있기 때문에 그냥 보지도 않고 weather를 고른 친구들이 상당히 많을 거야 자 뭐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정확한 정답의 근거로 살짝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oanat 나왔으니까 무조건 weather가 아니라 여러분들 오른쪽 한 번 정리해보세요 자 요즘 지우고 스캠 자 우리가 좀 정확해야 될 표현이 바로 그 접속사의 성격입니다 여러분들 because는요 뜻은 다 알아 ~~때문에지 그래서 여러분들 because는 얘는 뭐야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부사절 접속사 그 다음에 weather는요 w-h-t-h-r 자 weather는 뜻이 뭐야 ~~인지 아닌지지 근데 자 이 녀석은 부사절 접속사로도 사용이 되고요 또 뭐야 여러분들 이 weather는 어디로 쓰여 명사절 접속사로도 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의미는 알겠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품사적 성격의 역할을 접속사가 뭘 하는지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 더 탄탄한 실력이라고 오케이 여러분들 보세요 문장 지금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앞부분이 나와있지 봤더니 I actually liked living in a messy room or not 까지 끊었어 됐니? 그 다음에 지금 뭐 나왔어요 여기 지금 이렇게 딱 was라고 동사 나온 거 보이십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지금 문장이 길게 돼있으니까 다시 한번 구조 써볼게 이렇게 지금 자 하나는 뭐야 이렇게 because 글씨가 왜 이러냐 자 because 나와있고요 하나는 그 다음에 w h e t h r whether가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들 주어와 동사 문장 나와있지 근데 보니까 이렇게 뒤에 또 뭐야 words가 나와있어 됐냐? 그럼 봐봐요 이 부분 자 이 쌤이 지금 밑줄 친 부분이 자 동사 앞에 나오는 무슨 자리입니까? 주어가 돼야 되는 거 맞어? 그러면 주어 자리에는 뭐에요 여러분들 명사가 올 수 있는 거지 명사가 오는데 주어 동사가 들어가있으니까 아 명사 절이 와야 되겠구나 됐냐? 그럼 여러분들 접속사 주어 동사에서 이 절의 품사적 성격을 결정 누구라고? 접속사가 품사적 성격 결정한다고 한 번 더 이 덩어리 접속사 주어 동사 이 덩어리에서 누가요? 이 접속사가 바로 뭐라고? 이 전체의 품사적 성격을 결정한다라고 그러면 동사 앞에 주어 자리에 쓰이는 명사 절의 위치인 거지 그럼 자 여러분들이 이 베이스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아 답은 뭐야? 이래서 이제 뭐야? 외도가 가능하니까 누구 위치니까? 명사 절의 위치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까? 자 오아난만 보고서 정답 외도 오른 친구들은 얻어 걸린 부분도 있다는 거 알겠습니까? 그럼 자 이제 와서 해석 가보자 자 문장 구조 보고 해석까지 깔끔하게 대화되는 부분이지 어법 문법을 공부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문제에 잘 맞추자는 것이 아니라 구조 파악해서 문제 맞추는 건 기본이고 구조가 잘 보여서 깔끔하게 딱 떠야지 해석까지 자 가보자 I actually liked living in a messy room 해서 내가 실제로 messy room 지저분한 방에 사는 것을 좋아했는지 아닌지는 이게 주어지 한 번 더 내가 실제로 좋아했는지 아닌지는 뭐를 지저분한 방에 사는 것을 됐어? 이것은 another subject altogether 여러분들 altogether 완전히 이 말이야 그래서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라고요 해석 됐습니까? 자 B는 이제 웨더가 되겠지 자 다음에 이제 C 갑시다 자 여러분들 C 보니까 alike랑 like 나와있는 거 보이십니까? 이제 쌤이랑 수능 강좌 계속 함께했던 친구들 또 이제 내신 강좌 함께 수강했던 수강생 다만 이거 어렵지 않게 맞췄을 겁니다 이미 기출된 수능 기출학법 포인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배웠던 내용이지 자 확인 정리할게 자 오른쪽 서주세요 자 일단 여러분들 like요 like는 좋아하다라는 동사뜬 말고 뭐였으면 이거 바로 전치사지 전치사로 뭐뭐뭐처럼 맞습니까? 그러면 전치사는 절대 혼자 사용하지 못하니까 요 뒤에 뭐야 이렇게 여러분들 명사가 함께 따라오는 거지 명사처럼 됐냐? 다음에 이제 like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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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사가 뭡니까? 형용사죠 얘는 형용사로 비슷한 이라는 뜻이야 근데 주의사항이 뭐냐면 이렇게 a a가 붙어있는 형용사들은 명사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 항상 뭐만 가능하다고 여러분들 이거 서술적으로 서술적으로 보호로만 사용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봐 이렇게 like like 다음에 이렇게 명사를 수식하는 형태로 쓰이지가 않는다는 게 주의사항 알겠습니까? 자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하는 베이스야 이 베이스에 있어야 여러분들 문제가 풀리는 거지 오케이 가보자 자 지금 보니까요 여기 자 콤마 한번 딱 끊어놨고요 그리고 우리 엄마 다 우리 엄마 여기 이렇게 콤마 콤마 부연 설명 나온 거 보이십니까? 그럼 자 뒤에 뭐 나왔어? most other parents 그래서 대부분의 다른 부모님들처럼 이 말이지 맞니? 그럼 뒤에 뭐야? 대부분의 다른 부모님들 아 쌤 여기 지금 뭐 딱 명사 나와있잖아 맞냐? 그럼 명사 있으면은 아 이렇게 전치사 어떻게 여러분들 like를 골라야 알맞는 거지 우리 엄마는 대부분의 다른 부모님들 처럼 이라고요 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자 여기 정답 자 A는 B told 그 다음에 B가 weather 다음에 C가 like 그니까 5번 고르시면 되겠지 됐니? 그럼 자 여러분들 문제 해결했고요 이제 우리 좀 별표 친 문장 꼼꼼히 좀 볼게 잘들 보이네요 여러분들 자 이 문장 어법사항 체크할 부분 출발 자 우리 엄마는요 항상 always trying 자 엄마는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즉 뭐 하려고 to get me to straighten it up 이라고요 콤마까지 한번 끊으세요 됐니? 다음에 여러분들 콤마 찍 어떻게 해? telling me 이어지고 있지 그럼 자 일단 표현 체크할 거 여기 여러분들 이 부분 적어봐 자 우리가 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정리해야 될게 자 get이요 get이 가지다 얻다라는 기본적인 뜻 말고 뭐합니다 이게 시키다의 뜻이 있지 그래서 이 뒤에 사용되는 패턴 get 목적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자 두 가지 형태입니다 무슨 자리 목적격 보호 자리 형 잘 봐야 돼 자 하나는 이렇게 투부정사 형태 됐니? 그 다음 또 하나 보면 이렇게 과거분사 형태 자 구별방법 기준이 뭐야? 요렇게 형들 목적어를 을늘이 아닌 읊느니가를 붙여 알겠니? 목적어를 읊느니가 붙여서 목적어가 동작을 하는 능동의 의미일 때는 투부정사 형태로 목적어 동작당하는 수동의 관계일 때는 과거분사 형태로 알겠어? 목적어가 하도록 시키다 목적어가 되도록 시키다 보이십니까? 형 자 그럼 이리 와봐 여기요 아 우리 엄마는 항상 노력을 했어 투 겟 미 아 내가 투 스트레이튼 잇 업 이라고요 됐니? 근데 스트레이튼 업이 정돈하다 정리하자는 뜻이야 그래서 내가 정돈을 하도록 그럼 봐 목적어인 내가 정돈하는 능동 의미니까 투 스트레이튼 업 쓴 거 보이시지? 자 여기 플러스 알파 하나 더 여기요 자 마찬가지야 아까 설명했던 거 선생님이 아까 핸드 인 할 때 얘기했던 거지 자 스트레이튼 업 동사 부사의 관계니까 목적어 대명사 가운데에 쓴 거지 어떻게 하지 말라고? 스트레이튼 업 잇 이렇게 쓰면 틀린 거라고 알겠니? 목적어 대명사 동사 부사 사이에 쓰는 거 그럼 다음 여기까지 자 엄마는 항상 내가 정돈을 하도록 시키려고 애를 쓴 거지 자 콤마 찍고 이어진 ing 요 텔링 목에서 분사 고문이지 자 ing 분사 고문 나에게 엄마가 말하면서 지 뭐라고 말하면서 go clean your room 가서 네 방 청소해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 벨벳 침문장 업법상 꼼꼼히 체크하시고 됐냐 자 여러분들 이제 정리하고 더블 H 확인할게 자 내용 쭉 다 읽어보니까 뭐에 대한 글이었어? 어렸을 때 왜 방 청소를 하지 않았는지 필자가 써준 내용이었지 그래서 글 전개 방식 여러분들 일화를 소개하고 있고요 변형문제 포인트 여러분들 업법상 나머지 분들 선생님이 출제 분석 제가 체크한 거 꼼꼼히 보시고요 다음에 이제 글의 순서 일화기 때문에 일화니까 사건 발생하는 순서대로 다음에 여러분들 서술형 문제로 필자가 방 청소를 하지 않은 이유 두 가지가 있지 자 여러분들 그것 다료들 문제들 포인트 확인하시고 됐습니까? 예 자 이제 이어서 28번 선택 어휘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이도가 여러분들 지금 중이라고 체크가 되어 있고 다음에 이제 보니까 정답률이 64% 나와서 정답률 낮은 다섯 번째 문항이야 조금 이제 까다로웠던 문제가 되겠지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우리 어휘 문제 공략하는 방법부터 확인하자 자 여러분들 어휘 문제는요 출제가 될 때 짝지어진 단어 또는 밑줄 어휘가 바로 문맥적 반이어 관계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짝지어지거나 밑줄 친 단어들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 일단은 우선순위고 그 다음에 혹시나 이게 선택 어휘 나왔을 때 내가 모르는 단어라면 하나 알고 있으면 나머지 여러분들 좀 반대음이라는 거 알겠니? 확인 한번 해봐 few or more 적은 많은 문맥적 반이어 되죠? 다음에 이제 B 보니까 follow the drivers 운전자들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운전자들을 ignore 무시할 것이냐 따라간다 무시한다는 말은 따라가지 않단 말이겠지? 그래서 직접적인 반이어가 아니라 문맥적 반이어 관계 오케이 다음에 베너핏 뭔가 좀 이익을 주는 쪽이로 그 다음에 미스리드 잘못 이끌어간다는 거 반이어 관계 여러분들 베너핏은 플러스 의미 그 다음에 미스리드는 마이너스 의미 반이어 관계 보이십니까? 그럼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확인을 했으면 문제를 풀어갈 때는 여기 여러분들 ABC 나와있는 그 해당 문장만을 풀어서는 절대로 답이 다 오지가 않아 뭐냐면 앞에 등장하고 있는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주제와 일관성이 있도록 적절한 어휘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문제풀의 방향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들 꼼꼼하게 시간 투자하면서 읽어야 되는 문제 유형 오케이 가볼게 자 대부분의 상황에서요 소셜 프루프 자 해석은 됩니다 사회적 증거죠 대부분 상황에서 사회적 증거라는 것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라고요 됩니까? 그럼 일단은 아 해석은 됐는데 이거 자 이 사회적 증거가 사회적 증거가 유용하대 근데 여러분들 이 사회적 증거가 뭔지 정확하게 개념하나 몰라 알지 못하겠지 당연히 글을 쓰는 필자도 독자가 잘 모른다는 거 짐작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쉽게 좀 부연 설명을 해줄 거야 알겠어? 여러분들 지문 읽다가 모르는 개념이 등장하면 이거 뭐지? 왕왕왕 할 것이 아니라 그 뒷부분 내용들 읽으면서 확인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가볼게 자 뒤에 보니까 The restaurant with the fullest parking lot 한번 끊읍시다 그 다음에 Usually does have 한번 끊으시고요 그 다음에 The best food 됐니? 그럼 여기 체크해봐 자 does have요 자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have 앞에다가 뭘 준 거야 does라고 적어놓고 있지 자 오른쪽에 필기해 줘 여러분들 일반 동사 일반 동사를 강조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자 이렇게 두 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두 나 더즈 나 디드 해서 뭐 문장의 주어의 수에 따라서 자 수일치하고 시제일치해서 두 또는 더즈 아니면 디드 써주시고요 요 뒤에 바로 여러분들 일반 동사의 원형을 적는 표현 이게 바로 동사 강조하는 방법이야 자 해석할 때부터 요 두는 정말로 라는 의미로요 됐습니까? 자 와볼게 자 그 다음 문장이 뭐냐면은 자 가득 찬 주차장을 갖고 있는 식당이지 가득 찬 주차장을 갖고 있는 식당은요 대체로 정말로 갖고 있습니다 뭘요? 최고의 음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 됩니까? 자 사회적 정의가 유용하다라고 설명해 놓고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뭐가 나왔어? 자 가득 찬 주차장 가득 찬 주차장이 있는 식당은 요 식당은 뭐 하다고? 아 음식이 좋습니다 라고요 사회적 증거가 유용하다 그 다음 설명이 이거였어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해야 되겠지 가득 찬 주차장 갖고 있는 식당은 뭐가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는 식당이지 오케이? 여러 사람이 많이 찾는 그 식당은 아 음식이 정말로 좋더라는 부분 됐냐? 그럼 이제 미루어 짐작했을 때 이 사회적 증거라는 부분은 아 여러 사람이 하는 것을 따라하는 부분이 좀 유익할 수 있다 라는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는 능력 됐습니까? 자 다음 문제 가볼게 자 you will make 자 너는 pure mistakes more mistakes 실수를 많이 할 거냐 적게 할 거냐 이 말이지 자 볼게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어떠어떠한 실수를 할 겁니다 자 by ing 뭐 뭐 함으로써 이 말이지 그래서 paying attention to what others are doing 한번 끊어놓을게 됐냐? 그래서 이만큼 여기 what부터 여기까지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에 paying attention to 신경을 주의를 기울임으로 써 됐어? 그럼 여러분들 여기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것에 주의를 기울인단 말은 그 사회적으로 유용성을 어떻게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거지 맞습니까? 자 보세요 then 뭐보다요? by neglecting them 자 그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 보다는 그럼 여러 명이 하고 있는 것에 신경을 쓰는 것은 사회적 유용성의 혜택을 보는 것이 있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사회적 그 유용성 유용성 뭐야 사회적 증거라는 부분에 혜택을 본다는 얘기는 실수를 적게 하는 거야 많이 하는 거야 실수를 적게 하는 거 되겠지 이해됩니까? 어 자 다음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요 when you are driving down 여러분들이 driving down expressway 자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있을 때 and 그리고요 all the cars in front of you 네 앞에 있는 모든 자동차들이 start changing lanes 자 여러분들 레인은 차선이겠죠 앞에 있는 차들이 뭐야? 차선을 다 바꾸기 시작할 때 이 말이지 자 those drivers 그런 운전자들 누굽니까? 네 앞에서 차선을 변경한 사람들이지 그런 운전자들은요 probably 아마도 넘어가 볼게 앞에서 차선 바꾼 운전자들은 know something 뭔가를 알고 있습니다 you don't know 네가 알고 있지 못하는 뭔가를 알고 있다 됐니? and 그리고 you should change lane too 너도 역시 어떻게 차선을 바꿔야 할 것이다 오케이 그러면 고속도로 운전할 때 저 앞에 있는 상황이 잘 안 보일 수 있잖아 근데 앞에 있는 운전자들이 차선을 바꾼다면 뭔가 일이 있겠지 그러면 어떻게 따라서 바꾸는 부분이 유용한 거지 됐냐 다음이요 자 if you 뿅 the drivers 네가 그 운전자들 누군데 너 앞인 운전자들이지 그 운전자들을 따라가면 됐니? 운전자들을 무시하면 알겠어요? 자 그럼 이제 뭐야 여러분들 운전자들을 따라간다는 이야기는 사회적 증거를 혜택을 보려 하는 거고요 운전자들을 무시하는 거는 사회적 증거 혜택을 보지 않는 거지 되니? 자 뒤에 볼게 you may hit something in the road 자 네가 길에 있는 뭔가와 부딪힐 수 있고 be in a serious car accident 심각한 자동차 사고를 겪을 수도 있다라고요 그럼 여러분들 요 뒤에 나오는 게 뭡니까 지금 마이너스적인 내용이잖아 그러면 그 사회적 증거를 따라가지 않았어요 봤을 때 보는 손실 나오는 거지 이해돼? 그럼 다음 뭐합니다 여기 자 무시하게 되면 이 말인 거지 됐나? 자 but 그런데요 전환점이죠 그런데 sometimes 내 때로요 people create social proof 사람들이 사회적 증거를 만들어냅니다 for a bad purpose 나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거 됐냐? 자 그러면 이제 뭐야 사회적 증거라는 게 이 앞에서 이야기한 건 뭔가 좀 긍정적인 결과를 내는 유용한 거였는데 나쁜 목적 갖고 하는 것도 있다 이 말이지 자 다음요 you should be careful 너는 이런 종류의 사회적 증거를 어떻게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it 그것은 사람들 요 it이 뭡니까 나쁜 목적을 갖고 있는 사회적 증거라는 거지 오케이 나쁜 목적 갖고 있는 애들은 뭐 하겠습니까 it's used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뭐 하려고 너를 이익을 주려고야 너에게 뭔가 좀 손해를 주려고야 손해를 주는 게 나쁜 목적이겠지 그럼 다음 사람들 이렇게 미스 리드를 고르시면 되는 거지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자 여러분들 여기 어휘 문제 자 선택어의 나온 거는 뭐 이제 밑줄 어휘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조금 낮은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까다로운 문제 유용이고 그만큼 여러분들 시간 투자 하시고요 접근 방식 주제 명확하게 잡고 그 주제와 일관성 있게 흐름 읽어 내려오는 거 알겠습니까 자 정리하고 더블 H 확인할게 자 여러분들 뭐야 어 정답은 몇 번 되겠습니까 A가 어 실수를 적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무시하는 거고 그 다음에 미스 리드니까 정답은 어 몇 번 여러분들 2번이 되겠지 자 더블 H 확인 자 읽어보니까 사회적 증거에 유용한 부분이 있었고 이제 but 그런데 하면서 이제 뭐야 주의하는 경우도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 이야기하는 거지 자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었죠 그럼 변형 문제 포인트 빈칸 핵심 들어간 빈칸 선생님 체크한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글의 순서 배율 또 이제 여러분들 문장 들어갈 위치 전환점 되는 but 그런데 이 부분 체크하시고 됐니 자 이어서 이제 29번 갑니다 자 여러분들 어 29번 이제 도표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표 문제의 다음에 그 다음 이어지고 있는 이제 30번 내용 불일치 문제 같은 유형의 문제 볼 수 있는데 일단 공략 방식 확인해 봐 자 여러분들 내용 불일치 문제 도표하고 그 다음에 설명문이 대표적으로 등장하는데 자 도표 문제 나오는 유형과 그 다음에 이제 설명문 나오는 거 여러분들 이 글의 특징은 뭐냐면 자 이거는 자 이거는 어떤 그 논리적인 지문이 아니고요 그냥 팩트에 대해서 사실 자체를 설명하는 글이지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 이 내용이 전개가 될 때 논리적인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각 선택지별로 지문을 읽어도 상관없다는 거 알겠니 앞문장 뒷문장의 논리성은 없기 때문에 오케이 자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렇게 지문에서요 지문에서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쭉 내용이 등장할 텐데 자 요 앞부분에 정답이 되는 내용을 적으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문제를 금방 풀 수 있겠지 그래서 대부분 출제위원들께서 지문을 좀 더 읽으라는 의미에서 아마도 정답되는 부분들이 3번 4번 5번에 주로 등장합니다 알겠어 일단 읽을 때 순서가 뭐야 요렇게요 3 4 5 2 1의 순서를 읽을 거 알겠니 이 순서를 읽으시라고 알겠어 자 앞뒤에 논리적 관계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정답은 주로 요 부분에 잘 등장하니까 어차피 5개를 다 읽는다라고 치면은 요 순서대로 읽으시라고요 알겠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시간을 줄이면서 정답을 빨리 찾을 수 있는 공략 방식 오케이 자 가볼게 그럼 일단 3번입니다 자 도표 보니까 Awareness and Purchase of e-book 그래서 2012년 e-book 전자책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이제 구매 요 비율 설명한 그래프인 거지 오케이 자 인디아 쇼우드 인도는 보여주었습니다 The lowest percentage 가장 낮은 비율을 보여주었어 Of awareness 자 인식에서 가장 낮은 비율이지 그럼 다 도표 보시면은 자 여기 나라가 5개 나오고 있는데 왼쪽이 인식 그 다음에 오른쪽 좀 진하게 보이는 게 뭡니까 구매한 거지 그러면 인도 봤더니 인도는 84 자 5개 중에서 인식이 가장 낮은 거 맞는 내용이네요 자 while 반면에 The percentage of people 사람들의 비율이죠 Who bought e-books 붙금 되겠지 그래서 자 전자책을 구매한 사람들의 비율은요 Was the highest 가장 높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진한 색 보니까 오른쪽에 24죠 그럼 5개 비교했을 때 인식은 가장 낮지만 실제 구매 비율은 제일 높은 거 맞게 쓴 진술이지 됐니? 다음 4번 갑시다 자 맞게 잘 쓴 진술인 거 됐니? 다음 다음 이제 5번 갑게 자 봅시다 The percentage of people 후 괄호 열고요 자 both e-books in the USA 여기까지 딱 끊어 읽기 됐니? 그럼 여러분들 사람들의 percentage 비율이죠 자 both e-books 미국에서 전자책을 구매한 사람들의 비율은 자 was three times higher than 한번 끊으시고 than that in France 자 여러분들 여기 배수 표현에서 정확히 잘 하셔야 돼요 오른쪽 한번 정리해봐 자 영어에서 배수 표현이 두 가지야 요렇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여러분들 요렇게 as as 또는요 요렇게 비교급 than을 쓰잖아 그러면은 자 이 표현 쓰는 건 알고 있는데 요 앞에다가 배수사만 써주면 됩니다 됩니까? 근데 배수사는 굉장히 새로운 게 아니라 자 두 번으로 알고 있는 twice가 두 배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three times 여러분들 세 번을 알고 있는 거지 세 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 몇 번이 몇 배라는 의미도 쓰인다는 거 그러면 네 번은 four times 열 번 열 배 ten times 할 수 있겠어? 여러분들 해석 조심할 거 자 요렇게 as as 라고 해석하면 해석이 딱 떨어지는 거야 알겠니? 자 요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야 할 기본 패턴이야 이리로 와봐 그럼 여러분들 보이네요 아 three times 배수 그 다음에 비교급 앞에 나온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제 서술형 대비도 하면은 여러분들 이거 표현 전환 three times 는 그대로 쓰고 요렇게 여러분들 as high as 라고 적어도 되는 거지 그 뒤에 요렇게 that 이하는 그대로 쓰면 되는 거 알아봅니까? 그래서 자 해석 자 미국에서 전자책을 구매한 사람들의 비율은 three times 세 배가 높습니다 죠 then 뭐보다요? that in 프랑스 프랑스의 여러분들 봐 프랑스의 that 여러분들 요 that 가르치 뭡니까? 바로 앞에 있는 요 비율인 거지 맞아 비교 대상을 정확하게 주어가 누구야? 사람들의 비율이지 미국에서 전자책 구매한 사람들의 비율은 프랑스보다가 아니라 프랑스의 비율이잖아 이해 됩니까? 여러분들 여기 반복되는 명사를 대신해서 that 쓴 거 percentage 단수니까 that으로 온 거 요거 주의하시고 알겠어? 여기 좀 꼼꼼히 잘 봐야 정확한 해석까지 알겠니? 그럼 얼마야? 프랑스보다 3배가 더 많다라고 그랬지 그러면 봤더니 미국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요기 20이네요 그 다음에 프랑스는 얼마야? 5지 그럼 몇 배입니까? 3배가 아니라 4배인 거지 아 맞게 고치면 여러분들 3 대신에 뭐합니? 요렇게 지금 4 times 라고 고쳐야 알맞은 표현이지 됐니? 아 정답 틀린 거 5번 고를 수 있겠네 알겠어? 처음부터 쭉 다 읽을 것이 아니라 3, 4, 5, 2, 1 요 순서 여러분들 읽으시라고 됐나? 자 정리하고 WH 확인할게 자 읽어보니까 뭐에 대한 글이었어? 자 그래서 전자책의 인식과 구매 비율 5개 나라 그 도표 설명해주고 있었지? 그 다음에 전개 방식은 도표 설명하는 내용이었고요 변형 문제 포인트 자 도표 내용 패러프레이즈 패러프레이즈 뜻이 뭐냐면은 이 도표를 바꿀 수는 없잖아 도표는 그대로 있고 이제 그 설명하는 걸 내용을 바꿔서 표현할 수 있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자 문제 변형 문제 나왔을 때는 뭐 외울 것이 아니라 꼼꼼하게 지문 해석해 보시면 될 것이고 특히 이제 비교 표현과 배수 표현 이런 부분들 주의 깊게 잘 보시고 됐습니까? 자 이어서 30번 갑니다 자 30번 내용 불일치 문제입니다 자 선생님이 좀 전에 공략 방식 설명드렸지 자 내용 불일치 문제에서 나오는 지문의 종류는요 설명문입니다 알겠어? 자 사실에 대한 내용 정보 제공하는 글이기 때문에 논리적 성격이 없어 따라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으실 때 3번 4번 5번 읽어나가는데 자 보세요 3번 아프리카 남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선택지에 해당되는 부분 여러분들 본문에 찾아서 읽으시면 되는 거야 알겠니? 자 선택지의 순서대로 지문의 순서대로 선택지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한 3번 정도니까 한 중간 정도 부분 읽으시면 되겠지 자 가보자 아프리카 남쪽 지역이라고 보니까 여기 여러분들 어 어딥니까? 자 보니까 보츠와나 이즈 여기 여러분들 서던 아프리카 보이죠? 이 문장 읽으면 되겠네 시작 자 보츠와나 보츠와나는요 이즈 로케이디드 비 로케이디드이니 어디어디 위치하는 뜻이야 그래서 자 서던 아프리카 남쪽의 아프리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선택지 3번 아프리카의 남쪽쪽 위치 맞게 잘 쓴 거지 됐냐? 다음 4번 갈게 국토의 70%가 밀림 덮여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이 읽으면 되겠죠 보자 About 70% 아 보츠와나 한번 끊으시고요 보츠와나의 약 70%는요 이즈 커버드 덮여 있습니다 바잉 뭘로요? 더 카라하리 데절트 야 데절트는 뭐야 사막이잖아 그러면은 밀림 덮여있다는 건 틀린 진술 됐니? 여러분들 두 문장 읽고서 정답 빠르게 고를 수 있는 거 확인되시죠 실제 문제 풀 때 여러분들 이렇게 답 골랐으면 바로 다음 문제로 알겠니? 자 내용 불일치 문제 도표 문제는 당연히 어려운 유형의 문제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빠르게 정답을 잘 고름으로써 시간을 줄이고 다른 이제 좀 고난도 문제에 시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문제 활용해야 되겠지 됐니? 자 나머지 부분 여러분들 자 직독 측의 자료 이용해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리 WH 확인할게 자 읽어보니까 보츠 하나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 글의 종류 설명문이었고요 변형 문제 포인트 자 원래 문제는 내용 불일치 나왔으니까 학교 변형 문제로 내용 일치 나올 수 있겠지 여러분들 체크해놓은 업법 사항들 꼼꼼하게 잘 보시고요 됐나? 자 이제 이어서 31번 갑니다 자 31번 분위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 문제 여러분들 3월달에는 출제가 되지 않았던 그런 문제였지 그래서 비교적 역시 뭐야 난이도가 쉬운 문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봐봐 중하라고 나오고 있지 절대 실사만 되고 반드시 꼭 마시되는 거 아마도 이 문제를 틀린 학생들은 내용은 대략적으로 파악이 되는데 선택지의 단어를 몰라서 틀렸을 수 있어 정말 안타까운 거지 자 일단 선택지 확인해 보자 1번 파스티브 Boring 지루한 이 말이지 오케이 그럼 선택지 뜻 다 알았으면 이제 한번 읽어볼게 자 그럼 여기 첫 문장 별표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 첫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을 했느냐 못했느냐 사실 뭐 이게 지금 글의 문제 유형이 분위기이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었을 듯 한데 좀 요 문장 깔끔한 해석을 위해서 하나 문장 구경 연습할게 자 그럼 오른쪽에 써보세요 요렇게 자 지금 문장이 좀 길이가 기니까 선생님이 좀 간단한 문장 표현 정리해줄게 자 별표 쳐놓고 요렇게 not a until b 보이냐 여러분들 not a until b 자 여러분들 요 표현이 단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a를 하지 않다 그 다음에 b 할 때까지 라는 표현이야 됐니? 요렇게 딱 끊어가지고 not a until b 하면 a 내용을 안하다 b 할 때까지 오케이 근데 요거를 이제 의역하면은 우리말로 자연스레 의역하면은 요렇게요 b b 하고 나서야 b 하고 나서야 비로소 a를 하다 라는 표현이야 됩니까? 그럼 여러분들 간단하게 나 12시까지 나 안잤습니다 나 잠을 안잤어 12시까지 그럼 뭐한거야? 아 12시가 지나서 잤다 라는 의미도 가능한거지 알겠니? 그럼 여러분들 이제 예문토록 한번 문장 전환 과정이요 요렇게 자 I didn't sleep 나 잠 안잤습니다 요렇게 until 12 보이십니까? 요렇게 딱 끊었지 급하님들 지금 문장을 요렇게 쓰면은 해석이 참 쉽습니다 자 not a until b 해가지고 안잤어 12시까지 이게 직역 또는 12시가 지나서야 비로소 잤어 둘 다 가능하지 그럼 자 이제 여러분들 문장을 좀 전환하는 과정 볼게 자 요 문장을요 요렇게 부정어 not을 문장 맨 앞에 씁니다 didn't not 있죠 not 앞에 썼고 자 따라와 요 뒤에 여러분들 until 요렇게 until 12 됐냐? 좀 가로 묶어놓을게 보기 좋게 요 뒤에 자 같은 의미로 문장 전환하는데 부정어가 맨 앞에 나왔지 부정어가 있으니까 이제 뭐가 발생해요 여기서 도치가 발생을 하는데 사용된 동사 뭡니까? 일반 동사죠 일반 동사고 시제가 과거이기 때문에 요렇게 여러분들 did라고 해놓고 다음에 i 적어놓고 sleep 요렇게 도치가 됩니다 알겠어? 잘 봐 여러분들 지금 맨 위에 문장은 해석이 그나마 쉬운 것 같은데 여러분들 요렇게 됐을 때 해석할 수 있겠어? 왔다 갔다 혼돈될 수 있겠지? 정확히 패턴 연습하시라고요 아 not b 여기 a 내용이 도치되는구나 라고요 됐습니까? 그럼 그 다음 단계 이게 뭐가 있냐면 이제 여러분들 요 내용을요 강조 구문에 집어넣습니다 강조 구문 it is that 강조 구문이지 근데 이제 주어진 문장 시제가 과거니까 요렇게 여러분들 먼저 써놓을게 뭐라고요? was that 이라고요 시제가 과거여서 it was that 강조 구문 써 놓은 거야 여러분들 요 사이에다가 이제 집어넣는 거야 어디가 들어온다? 요 앞부분이요 집어넣어봐 시작 not until 12 보이십니까? 자 이제 요 뒷부분 봤더니 강조 구문에 집어넣어 그랬더니 was not 그냥 비동사의 부정문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순이 자연스러워서 여러분들 요기 있잖아 요렇게 집어넣을 때는 이 뒷부분에 도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부분 뭐야? 요기 i 이제 과거로 슬랩트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알아봅니까? 그럼 여러분들 여기 자 여기 지금 뭐야? b가 들어와 있고 요기 여러분들 뒤에 a 있는 거 보이십니까? 자 봐봐 패턴을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요거 얘를 갖다가 a 패턴 이거를 b 패턴 얘를 c 패턴 a b c 여러분들 자유자재로 문장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라고요 이게 패턴이 머릿속에 있어야 저 첫 번째 문장 여러분들 이제 조금 구조가 보일 거야 오케이 그럼 자 한번 와보세요 아 쌤 이제야 드디어 보입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자 it was not until that 끊어넣기 보이니? 자 묶어볼게 아 wasn't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거 보이냐? 어디야들 여기가 b구요 그 다음에 that 이하가 뭐가 되는 거야 a가 되는 거 알아보시겠어? 그럼 자 해석 어떻게 한다고? b 하고 나서야 a를 하더라구요 모르는 단어가 크게 없어서 대충 막 해석을 어설프게 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라구요 대충대충 하면 결국엔 대충대충 실력 오르지 않아 오케이 그럼 자 해석 갑시다 이제 패턴 들어왔으니까 단어만 바꾼 것 뿐이지 자 그래서 자 p after 9am 그래서 오전 9시가 지나고 나서야 이 말이지 보이지 이제 오전 9시가 지나고 나서야 비하고 나서야 on airplane 비행기 한 대가 start to run down the runway 끊으세요 근데 여기 runway 있죠 runway가 바로 그 비행기가 이륙할 때 사용하는 활주로라는 뜻이야 그래서 자 비행기 한 대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륙 준비하는 거지 toward the ocean for take up 바다 쪽을 향해서요 for take up 이륙하기 위해서 되니? one more time 자 오전 9시가 after 지나고 나서야 비행기 한 대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다 쪽을 향해서 이륙하기 위해서 되니? 자 어쨌든 첫 문장 비행기가 뜨는 상황이죠 자 the airport 공항은요 with just a mile 1마일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from the beautiful white sand beach 아름다운 흰색 모래 해변으로부터 비행장이 한 1마일 정도였다 아 비행장이 위치가 이제 뭐야 해안가에 있으니까 이게 뭐지 뭐야 바다로 추락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이륙한다는 말이지 그 다음 얘기 여기까지는 별거 없잖아 다음에 the plane 자 비행기는요 was only in the air 끊자 비행기는 겨우 공중에 있었습니다 for a few seconds 끊으면 되겠지 그 다음 여기 seconds 뜬 뭐 있어요 이게? 초 말하는 거지 단지 몇 초 동안만 공중에 있었습니다 before 뭐 하기 전에 there was a loud bang 그 다음 여기 뭐야 b a 화염이잖아 그럼 뭐하는 거야 여러분들 비행기 떠서 얼마 안 돼서 뭐야 폭발했을 때 말이지 됐냐 다음 거 볼까 flame 화염이잖아 불길 화염 불길이 came out from one of the engines 자 엔진 중 하나에서 불길이 막 나왔습니다 그럼 뭐야 비행기가 이륙해서 뭔가 좀 폭발하고 엔진에 불붙었대 자 이런 상황이 어떻습니까 축제 같아 평화로워 웃겨 지루해 답은 3번 긴급한 거지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나머지 내용들 자 읽으면서 확인을 하시고요 우리 이제 WH 확인할게 자 31번 문제 어 뭐에 대한 이야기야 항공기 추락사고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일화 소개하고 있는 글의 전개 방식이었고 자 변형 문제 포인트 내용 일치되는 부분들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장 들어갈 위치점 전환점 선생님이 체크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나라면 이거 시험 낸다 서술형으로 우리 뭐 여러분들 not a until b 문장 전환하는 거 선생님이 정리하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거 서술형 대비 철저히 하시고 오케이 자 이제 32번 갑니다 자 그럼 32번부터 이제 빈칸 출원 문제가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우리 빈칸 출원 문제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 유형이 더 하고 또 단일 유형으로 가장 많이 출제가 되지 그래서 이 빈칸 문제를 얼마만큼 잘 풀어내냐에 따라서 본인들 점수와 또 등급이 결정되니까 여러분들 많은 노력을 기르셔야 하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별표치고 빈칸 공략 방식 먼저 자 물론 모든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막힘 없이 또 버벅임 없이 깔끔하고 정확하게 해석 다 해내고 시간까지 남으면 상관이 없는데 시간과의 싸움에서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시간 부족하시잖아 그치? 그래서 부족한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빈칸에 대한 공략 방법 말씀드리는 거야 자 여러분들 일단 첫 번째 어떻게 지문을 읽어놨냐 여러분들 여기부터요 빈칸 문장부터 읽으십시오 자 이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빈칸이 지문에서 뭐 앞쪽에 있거나 중간에 있거나 또는 뭐 맨 끝부분에 있거나 있는 것 같은데 빈칸은 출제 원리가 아무데나 막 뚫는 것이 아니라 주제문 또는 주제문과 굉장히 밀접한 부분에 빈칸을 뚫는 것이 여러분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만든 수능 출제 빈칸 매뉴얼이야 알겠어 그래서 자 빈칸 문장은 그 포함한 문장이 주제문과 밀접하고 또는 주제문이기 때문에 먼저 예부터 읽어서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지를 파악하시라고요 알겠니 다음 두 번째 뭐 하십시오 선택지를 대입을 하십시오 굉장히 고마운 거 객관식 문제잖아 정답은 다섯 개 중에 하나겠지 그러면 이거 해석 잘 됐으면 선택지 넣어보시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내가 대한민국에서 한 17년 정도 살아보니까 보편타당한 수준에서 이게 말이 된다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 라는 부분을 좀 생각하시라고 알겠니 운 좋은 경우에는 여기까지만 해도 답이 나오는 문제가 있어 오케이 다음 세 번째 여러분들 이렇게 1,2번 하시면 어느 정도 선택의 폭을 좁힐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제 그 가운데에 아 본문에 가서 뭐 하시라고요 여기에 대한 근거를 찾기 알겠니 여러분들 이 과정으로 내려오는 게 일반적인 빈칸 문제 공략 방식입니다 자 플러스 알파 기억해나 그럼 쌤 이거 알면 모든 빈칸 다 풀리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 왜냐하면 여러분들 빈칸은 논리적인 지문에서 출제가 되면은 이 공략 방식이 다 들어맞습니다 근데 빈칸에 간혹 어떠한 일화를 담고 있는 내용 또는요 뭔가 실험을 하거나 어떤 연구 과정을 소개하는 글도 빈칸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런 애들은 논리적인 글이 아니잖아 알겠어 따라서 이런 것 같은 경우 어떻게 지문을 모두 다 읽어서 핵심 내용을 전부 다 파악을 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아니라면은 자 이 공략 방식 적용하시면 쉽게 문제 해결 된다라고요 알겠니? 자 연습 가보자 첫 번째 32번 문제 자 보니까 빈칸이 안 보이고 있지 빈칸 어디 있니? 리모컨이 지금 말을 안 듣고 있어 자 여러분들 보니까 빈칸 문제 지금 글 거의 후반부에 등장하고 있지 자 빈칸이 중요합니다 야 문장 해석 쉽네요 빈칸이 중요합니다 오케이 자 넣어보자 1번 자 레스트 휴식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컨센트레이션 집중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프랙티스 연습이 중요합니다 4번 페이션스 인내심이 중요합니다 5번 커버레이션 협동이 중요합니다 좋은 얘기 다 나오고 있지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어 이거 압축이 안 되네요 선생님 다 말 될 것 같은데요 뭐 그런 문제도 있잖아 그럼 이제 뭐야 근거를 찾아야겠지 그럼 바닷분들 빈칸이 들어가 있는 문장이 빈칸이 가장 핵심 주제와 연결되어 있잖아 그러면 이 문장 다음에 뭔가를 써놨어 넌 이제 근거를 찾아야 되는데 이거 이게 중요해 라고 이야기했으면 바로 뒤에다가 왜 그런지 써주겠지 그렇지 않겠니? 그럼 바로 뒤에 근거 있다고요 근거 읽으면 답 나오겠네 처음부터 막 들대고 다 읽을 게 아니라 알겠어? 자 읽어봅시다 Taking time off 끊을게요 여러분들 자 Taking time off라는 것이 바로 뭐야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알겠니? 시간을 갖는 것 즉 일하지 않고 시간을 갖는 것 휴식을 하는 것 됐니? 그럼 자 휴식을 하는 것이 Recharge 자 Recharge 충전시키다의 뜻이지 휴식 시간을 갖는 것은 충전시켜줍니다 너의 배터리를요 So 그래서 You can sprint 네가 sprint 여러분들 단거리 달리기 선수를 스프린터라고 부르지 자 스프린트가 질주하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자 휴식을 취하는 것은 너의 배터리를 충전시키고 네가 스프린트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Forward 앞으로요 When you Return to work 다시 일로 돌아왔을 때 답 나왔네 여러분들 예잖아 Taking time off 시간을 좀 갖는 것 휴식을 취하는 것 이 말이죠 정답 몇 번입니까? 1번 끝 문제는 이렇게 풀어봅니다 알겠어? 그럼 자 여러분들 이제 앞부분 한번 내용 볼게 자 앞부분에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무슨 일이 나오고 있습니까? 자 Imagine 상상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자 저거 나 뭐하는 거 지금? 예를 드는 상황 등장하고 있지 그래서 자 네가 글을 쓰고 싶다라고 책 한 권을 쓰고 싶다라고 예를 들어서 어떠어떠 상황을 쭉 다 설명 앞부분에 예시를 다 보여주고 나서 이러한 예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 뒤에서 주제문 나온 거 글 전개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다 읽느라고 굳이 시간 소비할 것이 아니라 공략 방식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 푸실 수 있겠지 됐나? 이 부분도 이제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직독직해 이용해서 해석 확인하시고 자 더블 H 확인 자 다 읽어보니까 뭐에 대한 글이었어? 자 The importance of rest 휴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써준 글이었죠 자 예를 드는 전개 방식 금방 보이고요 자 변형 문제 포인트 글의 제목 선생님이 영어 적어놓는 거 보이죠? 그 다음에 문장 들어갈 위치 흐름상 전환점 그 다음에 이제 업법 사항들 체크하시고 됐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빈칸 두 번째 액겜 자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빈칸 출원 두 번째 문장 문항 배점은 지금 3점이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결과 뭐야? 중하가 나왔지 그래서 드리는 말씀 여러분들 빈칸에 3점이 나왔다고 해서 아니면 다른 유형에서 3점 나왔다고 해서 어? 이 문제 어려운 거 아니야? 나 실력 부족한데 풀지 말아야지 아니면 그냥 찍어야지 이렇게 쫄지 마시라고요 알겠습니까? 자 우리는 실제 문제 풀 때는 배점이라는 건 신경 쓰지 않고 꾸준히 꼼꼼하게 충분히 연습을 해야 되는 시기야 1학년이잖아 1학년 너 다음 달에 수능 보니? 아니라고 시간 충분히 있어 앞으로 2년 넘게 있지 그 시간 동안에 차분하게 꼼꼼하게 실력을 쌓는 게 중요해 이런 배점에 쫄지 마시고 알겠어? 자 봅시다 빈칸 어디 있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가 왜 지금 난이도가 낮게 나왔냐면 문제를 좀 잘못 출제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들 자 디스 빈칸 그랬지? 보이세요? 그러면 이러한 빈칸 이잖아 맞냐? 그럼 이러한 빈칸이라는 얘기는 이 빈칸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서 했겠니? 바로 앞에서 했겠지 알아들어? 그래서 얘는 사실 조금 문제를 잘못 냈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이렇게 빈칸 내면 안 되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이거 틀린 애도 얼마나 억울하겠어 아우 이것만 생각했어도 아 맞잖아 디스 이러한 빈칸이라고 했으니까 이 빈칸 내용은 바로 앞문장에 있겠지 그렇지 않겠니? 일단 내용 볼게 자 이러한 빈칸은 대체로 take place 저거나 여러분들 take place는 발생하다는 뜻이야 happen의 의미 이러한 빈칸이 대체로 발생합니다 why summon 다른 누군가가 말하고 있을 때 이 말이죠 그럼 이제 넌 찾을 게 뭡니까? 이러한 빈칸 바로 앞문장이 뭐인지 보시면 되는 거지 자 가볼게 여기 여러분들 정답의 근거 바로 앞에 있는 파란색 부분을 읽으시면 되겠지 자 봅시다 these days 요즘에요 many smartphone owners 많은 스마트폰 주인들은요 check twitter 트위터를 확인합니다 여러분들 이 트위터 대표적인 SNS지 자 트위터 확인합니다 during a conversation 대화하는 도중에 트위터를 확인한대 그러면 친구랑 대화하고 있는데 아니면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있는데 자기는 뭐야? 스마트폰으로 자기 트위터 보는 거야 이 상황 자 and 그리고 do not consider 자 eat impolite 거기다 여러분들 자 polite 뜻이 뭐야? 예의바른이야 앞에다 I am 반대말이야 예의바르지 않은 무례한이지 그래서 대화 중에 지 트위터로 체크하고 있고 do not consider it it 그러한 행동을 impolite 무례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지 됐냐 상황 파악됐어 여러분들 이제 요 내용을 가리키는 말이 빈칸이 뭐냐 이 말이죠 1번 갑시다 자 이건 뭐랍니까 봤더니 온라인 러닝 이게 온라인 학습이냐 그 다음 2번 디지털 루드니스 자 여러분들 디지털 디지털 시대의 루드니스 무례함 답이네요 그쵸 3번이요 피지컬 컨택트 신체적 접촉 네 번째 창의적 사고 다섯 번째 감정적 성장 선택지 막 던지는 거 느껴집니까 자 여러분들 요거 생각했으면 문제 정말 쉽게 뭐야 피식 하면서 문제 풀었겠지 알겠습니까 자 그럼 정답 근거는 됐고 이제 여기 별표 친 문장 해석 연습함 아무리 합겜 자 문장 길이 지금 세 줄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길게 보이죠 차분차분 끊을기부터 출발 자 Who would have thought 앞뒤 콤마 콤마 딱 묶을게 보이니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Who 누가 would have thought 생각을 했겠는가 라는 표현이야 알겠니 여러분들 오른쪽에 간단한 거 적어봐 자 Who knows that 여기 해석돼 Who knows that 누가 그걸 아니 이 말이지 누가 그걸 아니 이건 실제로 뭐라는 거야 누가 그걸 알아 라는 말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 됩니까 그럼 이 의문이 뭐야 everybody 아 어떻게 되겠지 nobody nobody knows it 자 knows it 되시겠지 대명사 that 자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 문장이지 그럼 자 선생님이 할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의문문의 형태로 약간 좀 반어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표현이지 그럼 이걸 이제 뭐라 그래 자 수사 의문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라고요 하나 용어 기억하시라고 누가 그걸 알겠어 아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 말이지 보세요 여기 이 문장 자 Who would have thought 누가 생각했겠는가 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됩니까 자 20 years ago 20년 전에 누가 dead 이하를 생각했겠니 이 말이죠 a box made out of plastic and glass 한번 끊으면 되겠지 거기 들어봐 자 누가 주어야 a box가 문장에 주어져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made부터 glass가 묶어서 이렇게 앞에 있는 지금 봐 줄 밖에 있죠 뭐야 여기 지금 박스 꾸며주는 거지 그래서 플라스틱과 유리로 만들어진 a box 상자가 would ruin the manners 조심할 거 manner 여러분 S 붙이면 이게 뜻이 뭐야 예절이란 뜻이야 알겠니 예절 자 그 플라스틱과 유리로 만들어진 그 작은 상자가 예절을 would ruin 망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니 됩니까 자 millions of people 수백만 명 사람들의 그런 예절을 망치게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이 말이지 됩니까 그래도 이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 자 여기 이제 이 작은 상자 뭐겠습니까 바로 스마트폰 얘기하는 부분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요 뒤부터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서 예의가 망가지게 된 부분에 대해서 쭉 이야기 써주고 있는 거 알겠습니까 예 자 여기까지 됐고 이제 자 여러분들 더블 H 확인할게 자 읽어봤더니 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까 자 스마트폰 플라스틱과 유리로 만들어진 그 상자 스마트폰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써준 글이었고요 바로 이제 디지털 루드리스 디지털 시대의 무리함에 대해 쓴 글이지 자 전개 방식은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으로 글 전개하고 있고요 변형 문제 포인트 여러분들 자 글의 제목 문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더블 확인하시면 되겠지 그 다음에 업법 업위 또 이제 글 전개하는 순서들 선생님이 체크하는 거 확인하시고 됐습니까 예 자 여러분들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H1 1306 해설 강의 변형 문제 포인트 Part 1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장시간 동안 지치지 않고 잘 따라오느라고 수고했고요 자 중요한 거는 바로 훅 덮지 마시고 잠깐 좀 5분 10분 쉬었다가 본인들 틀렸던 문제들 다시 한 번 더 이제 아 내가 이걸 몰라서 이걸 놓지 틀렸구나 라는 부분 또 이제 복습하면서 자 그 지문에 나왔던 어휘들 또 이제 자 문장 해석들 꼼꼼하게 다시 한 번 확인해서 해석이 잘 돼야지 내가 지문을 잘 풀 수 있는 거지 여러분들 그 부분들 시간 투자하는 실력 쌓기 공부 철저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이어서 해설 강의 Perl 2로 갑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